아 이제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네요 오세훈 이재명 지금이라도 정치 그만둬라 라는 기사입니다 오세훈 민주 아버지 이재명 발언 비판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아부성 발언 바로 잡았어야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근히 바라나 참 아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 지하에서 웃겠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향한 과욕은 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나온 데 한 비판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이 대표라는 희대의 아침을 접하고 이 대표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과 본인에게 결국 해가 될 아부성 발언을 즉시 바로 잡았어야 할 텐데 놀랍게도 이 대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참 참 치졸한 일이네요 아부를 한 놈이나 그는 이번 아버지의 발언을 보며 권수 있는 자의 수레에서 떨어진 먼지에도 저라는 아척군을 뜻하는 배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런 아부 경쟁을 즐기며 앞으로도 아부 형태가 계속되기를 응원해 바라는 것이냐며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내 일당 대표로서 물론 정치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 범죄협의의 동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언제 감옥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마치 북한의 유일한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 정치 나라 전체가 형사 피고인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품격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동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대통령을 향한 과욕은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본인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에서 민주당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이 대표께서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총선 직업으로도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장으로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강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안팎에서도 눈총을 받았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서 무엇이든지 정치권에서는 감정이 과잉되어 있으며 받아들여지는 데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그 대표적 사례였다고 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전날 YTN 뉴스원에서 개인이 아니고 최고위원이다 당사자를 자질 문제라며 사당화의 하나의 증표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정치권의 평가를 보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의 명비어청가 수준이다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아바이수령 이재명 주석 만세 이재명 시대인이 연호도 써야지 제명 2년이라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사 참 기가 막히네요 어디까지 뒤로 후진하는지 아주 걱정스럽네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실력도 없는 인물이 더군다나 호나무 핏박의 대상이었던 경북 대구 출신 이재명이 군산 후원 유서에서 여기 광주에서 온 사람 들어? 라고 반말찌꺼기를 하면서 5.18 광주시밀를 향해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면서 빵빵 하고 총을 싸는 신용을 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니까 이건 농담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농담이라고 했다 농담 뒤에 진담이 깔려있는 법이 있죠 잠재의식에 농담이 그냥인 농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배타는 발언 뒤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의식을 잠재의식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재명이 일한 호남 중심 도시 핍박받은 5.18 희생자들을 농담일 망정 권총을 쏴 두 번 죽이는 자가 민주당 당대표고 호남의 아버지가 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들은 호남 출신 3선 4선 후보에서 나와야 민주당의 가치관이 그대로 개성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밑그림을 짰어요 전부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원내대표도 후보 나온 사람을 다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라고 하고 국회의장도 3선 4선 의원들이 나온 거 다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고 독재 정치예요 지금 친명 개통 삶을 전부 쏟아서 이런 아바위 수령님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 우리 호남인들은 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이재명은 원내 당대표로서는 자격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6월 21자 기사 오세훈 이재명 지금이라도 정치 그만둬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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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